대전 대덕대가 지역 대학 최초로 4달 중 창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8월 야구부 감독을 공개 채용하는 한편 교내의 400평 규모의 실내 야구 연습장을 짓고 신입생을 선발합니다. 대전은 프로야구 한화이글스를 연고지로 하고 있지만 대학 야구부가 없는 실정으로 인구 150만 명 대도시에 대학 야구부가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합니다. 이번 야구부 창단을 통해 프로에 진출하지 못하는 지역 고교 야구부 선수들이 진학해 지역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.